유튜브 성경통독 나의 사랑하는 책 할렐루야! 이찬준 모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수의 강물로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예수님의 생명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서부터 9장까지 읽겠습니다. 서찬석 안수집사의 낭독입니다. 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하니 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무쳐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미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합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그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유울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유울법을 지키는 자가 그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메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이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 일을 행했으니 그러나 할 일은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시기려도 사람에게 할 일을 행하느니라. 모세의 유울법을 보험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시기려도 할 일을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시기려 사람의 전신을 구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위무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하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조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세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지의 세상들과 바리세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으로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여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니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위세시로 또 다위시 살던 마을 베들레엠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세장들과 바리세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세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세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8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남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안지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 흠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구우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밀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증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흡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증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흐드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니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니의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니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흔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하래에서 낫고 나는 위에서 낫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주의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해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그하면 참으로 내 지의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짜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보험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오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주의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미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곳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오십세도 못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해서 나가시니라. 구장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을 글리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신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신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갈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을 글리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신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세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을 글리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세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을 글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포나이다 하니 바리세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주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낳은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 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주의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 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가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저라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세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주 예수님께 목마름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자비와 궁유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넘치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이 시작되는 성관교회 부목사 이창준 낭독의 서찬석 안수집사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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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